도시는 신호가 많아 아 그렇네 아 도시는 신호등이 많네 자 여기서 얼른 커스터마이징 하겠다 약간 트럭 운전수 느낌나는걸로 오 이런거 좋다 야 볼라 잠깐만 이거 원래 패션이랑 비슷하잖아 근데 난 이게 왜 이렇게 맘에 들지?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오케이 오케이 오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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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오라이 아이고 윤사장 박사장 아이고 자네 배꼽틴가 아니 크롭티라네 이거 크롭티 요새 딸애가 유행한다고 사줬네 극혐 극혐이야 아니 우리 딸애에 대한 모욕이야 이거 아니 우리 나이가 몇인데 자네 그 트럭있나 트럭 난 또 트럭 또 사야돼 트럭 아 리셋돼 버려갖고 트럭 또 사야돼 야 트럭 사러 가겠다 몇 번을 사는거야 트럭을 미친다 아 진짜 딴일 좀 하고싶다 진짜 아 야 오늘까지만이야 어? 내가 섭취한테 단단히 얘기했어 오늘까지만 내 트럭 운전수하고 내일 다른 직업 어? 안 정해주면은 이거 진짜 파업할거야 어? 아 오늘은 경찰 해볼까? 아 그냥 오늘은 경찰 해보 뭐야 이거 나 납치됐어 잠깐만 야 문 열어 야 야 문 열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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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왜 열어 왜 열어 아 뭐야 왜 열어 남의 차 야 너 뭐하는거야 남의 차 왜 열어 아니 그게 아니 나를 지금 어헛 납치해갈라고 지금 어? 인심매매야 인심매매 아 잠깐만 아 왜그래 왜그래 박사장 남의 영업이 이렇게 망치기야? 아 나 장기적출 당할뻔했어 어? 아 이러면 서운해 박사장 박사장 장기자랑해야지 장기 장기자랑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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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랑할정도는 아니야 자랑할정도는 아니야 아 나 깜짝 놀랬어 오늘은 경찰이다 오늘은 경찰 경찰입니다 경찰이구요 경찰입니다 아 방금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 공부님께였습니다 지금 자전거 라이센스 있는지 확인좀 하겠습니다 라이센스요? 예 하하하하 저도 라이센스 같은거 없는데 잠시만요 이 마을의 경찰 저뿐입니다 딴거 하세요 하하하하 이 마을 경찰 저만 하납니다 딴거 하세요 감사합니다 라이센스 없으세요? 네 내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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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판 확인했습니다 번호판 확인했습니다 번호판 확인했습니다 1 2 3에 6 3 8 아아 아아 여기는 민머리 여기는 민머리 지구대 나와라 지구대 나와라 아 지구대 어 지금 번호판 불러줄테니까 번호판 신원 조회 좀 하게 예예 어 어 1 2 3 1 2 3 0 1 2 3 0 아 아 아 아 오케이 확인 확인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지금 실험 좀 해봤는데 그 최근에 최근에 그 야동 혹시 공유하셨어요? 아 저는 그런건 없는데 손들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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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들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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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적 없어 딱 걸렸어 저 그 파일놀이에서 양 2테라가량의 야동을 그것도 미성년자 야동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그런적 없어 그러고 하수영씨 아 이거 이거 걸린끼내서 유감입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그 그 사이트 이름이 파일놀이가 아니라 파일놀이었네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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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파일놀이라는 사이트에서 롤임을 이테라 아 전자같이 강기거든요 이거 아 아닙니다 기질을 하고 가만히 좀 손들으세요 손들으세요 손드세요 손드세요 어 지금 일단 서로 좀 가면 될 것 같은데 그대로 가만히 계세요 제가 지금 지원조차 할테니까 아아 여긴 민머리 여긴 민머리 집이도 나와라 집이도 나와라 집이도 나와라 집이도 나와라 여기 지금 아첨 아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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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대상 지금 이태라가량 로림을 불법 유통 환수용 검거 현장에서 검거야겠다 자 지구대 빨리 경찰차 끌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아이고 김승경 김승경 내가 이거 현장에서 잡았어 야 참 뭐하는거야 얘가 차를 타자 야야야야 도주 도주 지구대 지구대 현재 경찰차 경찰차 뺏겨다 지구대 빠르게 빠르게 지구대 경찰차 지원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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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안타지니 아 돈이 없 저기 그 김승경 예 내가 지금 현찰이 없어서 그런데 돈 좀 빌려주지 않겠나 지금 여기서 차를 사야되는데 경찰차를 사야되는데 어어 아 저도 지금 천원밖에 없는데요 아니 이게 아 이게 거지야 이거 어 저기 혹시 시민 시민분 저희에게 경찰차 하나만 뽑아주시죠 어 어 야 아저씨 잠깐만 남친당한다 잠깐만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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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잠깐만 아 어 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안녕하십니까 아 도넛츠 원래 미국은 경찰한테 도넛츠 주지 않나 한입만 아 한입만 아 감사합니다 산본데 산보 어어 아 깔비 아 아 뛸걸 아 경찰이라 뭐야 뭐야 어어 어어어 어어어 어어어어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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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야 역주형입니까 어어 아저씨 뭐하세요 아저씨 제가 하는거에요 아저씨 아저씨 술 취해서야? 뭐야 일단은 내가 지금 경찰차가 없어서 연행이 안돼 어디서 사퇴질이야 연행이 안되기 때문에 오늘은 봐줍니다 난폭운전 하지마세요 일단 한번 벌은 줘야돼 똥꼬에 주사기 한번만 꼽을게 뭐야 뭐야 이사람 피카츄야? 뭐야 이사람 뭐야 뭐야 고무구 루피세요? 일단 오늘은 봐줍니다 예 저사람 좀 수상한데 걸음걸이가 따라가봐야될 어어어어어어 빨간불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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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아 어? 야 어이 자식이 말이야 뭐야 뭐야 감히 경찰에게 어어 총질 누구야 저거 뭐야 오케이 다꼴렸어 검거 아아아 야 너 도와주잖아 아 검거다 이 자식아 너는 또 뭐야 아 이거 완전 무겁지대 아니야 무겁지대 아니 경찰이 경찰이 이렇게 없어 뭐가 무기가 짜식아 아 오늘도 이 마을에 정의를 지켰다 정의 구현했다 얘네들한테 총 앞서야겠다 뭐해 뭐야 관종이야? 아저씨 아저씨 차 대봐 일로 대봐 아저씨 일로 대봐 차 대봐 아저씨 아저씨 에 뭐야 지금 나 보니까 지금 뒷걸음질 치는거 보니깐 뭐 있지 어? 서행 서행 어어어 잠깐만 야 겁나 이쁜데 야 니가 잘못했네 이렇게 이쁜 아가씨가 어? 도로 한복판이 됐으니까 이렇게 이쁜 아가씨가 당연히 박아야지 그러면 엄마 아가씨 아가씨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예예 당신 뒤로 돌아 뒤로 돌아 뒤로 돌아 차 보고서 차 보고서 차 보고서 있는거 다 내놔 광도인데 이거 당신 네 어? 어? 한본자씨? 예? 아 닮았는데 최근에 내가 검거한 친구가 있는데 파일놀이에서 야동 공유하던 친구랑 닮았어 어 조심해 아 아 알았습니다 수고하십쇼 아 예 공권력 남용이네 저거 어어어어어 저기요 저기요 뭐야 여기여기여기 사람 죽어있어 사람 죽어있어 예예예 내가 신고를 안했는데 여기 사람 죽어있어 아 잠깐만요 아저씨 아저씨 저도 좀 치료 좀 해주세요 아 치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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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저거 나 죽어 어어어어어어어 저기요 아저씨 그 혹시 그 치료하는거 어떻게 해요? 네 방법이 없어요 죽어야돼요 아 음식 먹으면 되는구나 예? 이리로 오세요 어떻게 해요 아아아아아아 아냐아냐아냐 표현적인게 표현적인게 수고하십쇼 수고하십쇼 아 저 바빠서 저 바빠서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뒤지고 싶어? 손들어 응급구조대원이면 응급구조대원답기 하던 일 하세요 왜이렇게 벌벌 떨어 왜이렇게 벌벌 떨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무 열정했나봐요 가세요 빨리 가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보 벙청이 하핳 하핳 나 얼른 차를 구해야되 으흐흐흐흐흐 아 뚜벅이 차를 타야 됐어 아 됐다 아 이제 좀 경찰관 아.. 어머바 도끼야 노래 뭐야 일리네오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해볼까? 간다!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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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동 출동 출동! 별일이 없네 근데 진짜 경찰 진짜 할거 없잖아 경찰 괜히 했다 이거 아 이거 왜 이렇게 조용해 야 이거 돈을 어떻게 벌어 경찰 이거 세금 걷어야겠다 이제 만나면 바로 세금 내놔라야겠다 뭐야 신고전화 왔는데? 네네 아유 아유 박대 박경감님 아 누구세요? 아 저 저 R사장입니다 R사장 아 R사장 무슨일이야 잘 짓내셨어요 아니 뭐 잘 아니 심심해 죽겄어 경찰 할거 없어 무슨일이야 무슨일이야 아니 그냥 이거 운전하는 길에 할 일이 없어서 전화 한번 해봤어 아무것도 없어 진짜 여기 아니 아니 여기 서버 주인장이 아무것도 패치를 안해놔갖고 아니 뭐 이렇게 안가 배야 자 잠깐만 이거 스쿠터에요 스쿠터 윤사장 네 예예 자 끊고 있다가 전화할게 예 야 야 가해되봐 야 저기요 예 아 네 왜와왜왜 저기 제가 네 월급이 안나와서 그런데 이제 시민들한테 세금을 좀 거들거거든요 경찰이 할게 없어요 돈도 안벌리고 네 어? 저기 아 그래요? 500유로만 저한테 입금하세요 제가 몇번이냐면 6번이기 때문에 아니 왜그래야되요 아니 세금을 걷어야된다니 세금을 경찰 공무원 아닙니까? 그럼 세금을 받아야될거 아니에요 에? 500이요? 500불? 아아 잠깐만요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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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 예예예 세금 내셨어요? 세금 500 오늘까지 아니 아니 돈이 없어요 그럼 돈 벌어야지 그럼 트럭 운전하면서 돈 벌어야지 에? 열심히 돈 보내 어어어어 지금 들어왔네 지금 500원 확인했습니다 고객님 그거 제가 보냈는데 아 님말해 님말해 확인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안전을 제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예예 안전운전 하시구요 맨날 잡기만 하던데 잠깐만요 스탑스탑 그러고보니까 하이버 안섰네 다 제가 호딱호딱 오라인오라인 아하이버 방금 없었거든요 하이버 어디서 나갔어요 잠깐만요 하이버 어디서 나갔지 아하이버 하이버 구치세요 아예 뚣루루루루루루루 아예예 아 용사장 아예 아이 미안해 미안해 방까지 아니 어떤 미친 놈이 예예 파일 롤인가 롤인가 아무튼 거기에서 파일 롤이요? 어 파일 롤이 거기서 이제 막 야동공료하고 그랬는데 금마가 자꾸 내 주변을 자꾸 깔짝대네 어떻게 풀려나는지 모르겠네 잡아달라는거야? 아니 잡았어 잡았어 아 잡아버렸어 생각해보니까 금마 체포를 안했네 아니 체포를 안했어 아 깜빡 그래 전화 왜 했어 안부전하지 잘살아 아 잘살고 있지 아 맞다 체포 잠깐만 끊어 윤사장 아아 아저씨 맞다 아저씨 체포된다 아저씨 체포된다 서로 좀 갑시다 생각해보니까 체포를 하는데 일단 내리고 손 드세요 손 드세요 좋은말도 손 드세요 아 전 한게 없다니까 아저씨 몇번이었지? 13번이었나? 16번 16번 6번이야 6번 6번은 난거 같은데 이 썩을놈이 어 6번 나네 어 뒤지고싶어갖고 14번 어 됐다 당신은 무치거리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 선임할 어 잠깐만 김순경 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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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가 좋고만 오늘 어느 부서에서 나왔어요? 어느지구대요? 어느지구대 나는 사이버수사대 경감일세 아 사이버수사대 아 예예 알겠어 야 타야타 야 뒤에 타 에에에에에 넌 조서좀 받아야겠어 아저씨 왜타 아저씨 왜타 아저씨 왜타 가는길에 나도 태워줄게 자 서로 모시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주세요 여기 뭐냐 아 이거 수가 묶여서 이거 못해 이거 뭐 내가 택시야 제가 어디로 가면 좋은지 알릴게요 지금 좋은 지구대 알려주는거 예예 여기서 쓰리 고스트레이트 아 쓰리 고스트레이트는 뭐야 세번 앞으로 가라고 아 블럭 쓰리 블럭 쓰리 블럭 뭐야 뭐야 저저저저저저저저저 야 야 여기서 흔해 새끼야 어 새끼가 이거 지금 어 지금 지 지 체포했다고 지금 딴 데로 지금 자꾸 관심 쏠리게 하는거 같은데 어? 차는 좀 박으면서 크는거야 박으면서 성장하는거야 그치 그치 어? 어? 하아 박으면서 크는거라면서요 아 그러게 넌 뭔데 거기 왔는데 야 야 내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타 다시 타 뒤에 거기 타 거기 어 아 경찰이야 나 어? 아 꼬매도 경찰 하든가 야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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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김순경님 예 김순경님 사이버수사대 어? 이 친구 잘 좀 부탁드립니다 같이 치조해 드릴께요 에 아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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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예 뛰지마 이상해 뛰지마 야 쏜다 쏜다 방금껏 너무 불쌍해서 도저히 내가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저거 어떻게 잡아 저렇게 불쌍한데 어떻게 잡아요 다시 가도 잡아오게 아 나 미치겠네 너 언제 잡어 뭐하세요 서장님 서장님 직책이 계속 바뀌어 서장님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은 메르실일세 하하하하 아싸 개꿀 오늘 티비 언덕 해야지 오늘 근무 끝나고 컵라면 한 다발 하십니까 컵라면에 슈넬치킨 고고 아 슈넬 고고 서장님 여기 서장님 오피스인데 왜 안들어가십니까 하하하하 하하 들어왔습니까 승경 박성주입니다 예 들어왔습니다 충성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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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감으로 묶여있으니까 아니 근엄한거야 근엄한거야 다름이 아니어라 최근에 파일로리라는 사이트에다가 불법적으로다가 그 아동청소년의 야한동영상을 불법 업로드했던 어 자 뭐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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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intelig does 리얼 관종 아닙니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 파퀴 안 토죠 트였다 트였다 체포한다 당신은 무치권에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에 선임한 권리가 있으며 좀 쉬자 따라와 따라와 관종이야 야야야 또같은 수법이냐 어딜 자식아 마이크가 아주 가관이구나 너 어? 아 넌 내가 진짜 꼭 잡고왔나 야 앞으로 가 어 앞으로 가라고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앞으로 가 뭘 타 이 자식아 야 일로와 일로와 아 아 여기는 민머리 여기는 민머리 서장님 서장님 이것은 김서장 무슨일인가 자네 아 지금 37마에 7538 7538 아 도주중입니다 아 그리고 지금 아까 그 도주했던 친구 제가 그냥 바로 사살했습니다 알겠네 이 일은 내가 알아서 처리하지 7538 지금 지원 요청 바라겠습니다 서장님 7538 7538 자 좌표가 어떻게 된다고? 자 좌표 지금 어 SW발향으로 220 노버쪽 노버하고 밀배사이 노버 밀배사이 확인 가는중 지금 열심히 뚜쳐가고 있음 오케이 지금 권총먹고 가는중 저기 저기 본부에 지금 GPS 어 방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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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뛰어워워 뛰어웨워 뛰어 발포할까요? 발포할까요? 발포하게 야야 다동차가 없어 발포 와우 저 경 ZaUN 경철이 사라믐 쏜다 경철이 사라믐 쏘네 마냥 미안하다 Clausets На이슨 파밍 spielt 스테이웃 스테이웃 흔한 배구층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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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원요청 지원요청 현재 총기소지한 마피아 마피아 사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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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레벨3 레벨3 헬멧 획득 아니 배틀그라운드 하세요 아 오늘도 저희는 여러분들의 안전을 지킵니다 경찰청 사람들 경찰청 다음부터 경찰 절퇴하네 이거 너무 극한직업이야 구독눌러 누르라고 빨리 눌러 다음날 다음날 가방 다음날 다음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